큰 일상을 보내던 명만족에게 펼쳐진 특별한 모험의 땅 14번째 생존직, 인도양의 레윈이용입니다 무려 국토의 43%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레윈이용은 제주도의 1.3배 크기에 불과하지만 웅장한 협곡과 그 사이로 구비쳐오르는 장엄한 부포 최고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최고봉인 화산지대까지 화합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다양한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인도양의 거친 파도가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환상의 섬 레윈이용, 과연 명만족은 이곳에서 어떤 특별한 모험과 마주하게 될까요?